경남 테크노파크 노충식 신임 원장이 경남 경제 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MBC 경남 직격 인터뷰 내용 정리했습니다. 경상남도 출연기간인 경남 테크노파크의 9대 원장으로 취임한 노충식 원장. 시급한 현안으로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경남 경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업 방문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제는 7,80년대 산업 구조를 지속하고 있고 ICT 혁명에선 소외되어 왔다며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재 양성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 경남 본부장 등 통화금융계의 오랜 이력으로 전문성 논란이 있었지만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